대선판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아니요. 하루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정국이죠. 무려 한 달 후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코너입니다. 월간 정두원 뉴스쇼가 주목한 뉴스메이커죠. 무소속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앞으로의 한 달을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정두원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무소속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맞습니다. 바른 정당. 아직 당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지만. 바른 정당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쪽 분들. 그거 아니세요? 바른 정당이 아직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로 만든 정당이 좀 참신해야 되는데 벌써 사당화 얘기가 나오고 벌써 주석이가 나오고 벌써 패권이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새누리당 시즌2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싫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모습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새누리 시즌2라고까지 생각을 하실 정도세요? 지금 그 새누리당 실어서 뛰쳐나온 분들이 만든 게 바른 정당인데? 그런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기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누구요? 누구라고 얘기는 있지 않아요. 그건 진짜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남자 박근혜가 둘 있어요. 여야에. 야쪽에는 문재인. 여쪽에는 또 누구 있어요. 누구예요? 이쪽 야 말씀하셨으면 여도하셔야죠. 문재인이 여자 박근혜라는 얘기는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고. 이쪽이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얘기고. 누구 김무성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달에 한번 결론을 내고 싶어요. 아니 야쪽 말씀하셨으면 여쪽도 말씀하셔야죠. 공평하게. 힌트만 주세요. 힌트만. 그 정도만 하면 다 알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서 여쭙는 건데. 우리 CBS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정 모르겠으면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 지금 저한테도 야쪽의 박근혜라는 얘기 나온다고. 이거는 문 대표 지지자들이 들으면 또 깜짝 놀랄 일인데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하느냐? 뭐 콘텐츠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콘텐츠가 부족하다? 아직 공약을 구체적으로 안 내놔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을 봐왔는데요. 한 10년을 가까이 봐왔는데 그 정도면 완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설프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이제 다다음주에 월간 정청래 하거든요. 그때 정청래 의원한테 한번 제가 이 부분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또 정시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래서 바른 정당엔 바로 합류하지 않는다. 지켜보고 있다. 이 말씀 정두원 의원. 여하튼 정두원 전 의원처럼 바른 정당도 알고 새누리당도 알고 반기문 캠프 분들 중에도 아는 분들 많잖아요. 두루두루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 기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 그래서 오늘 반기문 전 총장 예의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만났어요. mb. 이명박 전 대통령. 귀국 인사차 만나는 거다. 전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그냥 인사하러 만난 건 아니죠.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뉴스가 되는 일인데. 그럼요. 그런데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올 때는 정말 폼나게 들어왔어요. 정치 교체하겠다. 그 진보적 보수 지지가 되겠다. 말은 좀 짬뽕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좌표 설정을 잘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구정치하고 서로 결별하고 새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정치권을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최대 장점이다 하고 왔어요. 장점이니까 이제 그런데 벌써 이미 여권 후보로 각인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정권 심판 프레임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기 메시지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지금 여권이 10년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때 정권 교체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노무현이죠. 아 그 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 민심이 나쁘니까 그냥 그게 1등 공신이에요. 정돈이 1등 공신이 아니라. 지지율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바닥이었죠. 현직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누가 1등 공신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이에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요. 노무현 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때 정동영하고 이명박 생각해 보세요. 정동영은 야당 후보였기 때문에. 야당이 아니라 여당 후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동영 후보가. 도저히 뭐 어떻게 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프레임 안에 일단 말려들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참신한 인물은 이명박 이런 느낌이 국민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은 그 프레임에 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자기가 지금 말은 그렇게 해놓고 걸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는 메시지나 일정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왜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는 왜 합니까? 더군다나 가장 큰 실책은 뭐냐면. 뭡니까? 돈이 없어서 정당에 들어가야겠다. 아니 세상에 반기문 후보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무게감이에요. 무게감. 그리고 좀 약간 신비스러움. 신비스러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무총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구름 속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땅바닥으로 팍 자기가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일부러 서민처럼 보이려고 그런 건가? 서민이 아니라 이건 정말 초한 거죠. 돈이 없어서 정당을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치권이 뭔가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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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럴 텐데 자기가 스스로 경우의 수를 다 없애버리고 딱 바른 정당밖에 들어갔어야 없게 스스로 만들어버려. 설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당에 갈지 가닥이 잡힐 거다.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아니 정당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생일당에 들어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 들어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나마 바른 정당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지분을 요구하면 우리는 안 할 거다. 경선도 똑같이 치를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지무지 높은 양반이고 무게 있는 양반인데 그냥 왜소하게 그냥 초라하게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제 모든 것을 망친 겁니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구설을 뿌리고 있어요. 꽃동네 갔는데 무슨 앞치마인지 턱받인지 뭐 둘렀다 그러고 산소 갔는데 퇴주잔 논란이 있었고 박명록 쓰는데 수첩 보고 했다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구설이 따라다닙니다. 이거 트집입니까? 귀엽게 맞을 수도 있죠. 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잠에 이제 골병 든다고 그게 계속되면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무게감이 제일 장점인데 희화화가 되면 안 되죠. 이미 희화화가 지금 귀엽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좋게 보면 귀엽네 귀여운 행동이시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무게감 신비감을 다 깨트려버리는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화냈어요. 나쁜 놈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또 여러 종류 논란이 됐었거든요. 과거에 대통령 되는 사람들 보면 온갖 일을 다 겪잖아요. 겪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래층까지 뱉더라고요. 머리에다가. 누가요? 그 당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누구누구?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가 그렇겠죠. 진짜요? 그래도 웃으면서 그걸 닦아내면서 가는 거지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그러고 화를 내면 그거는 자기 내공을 드러내는 거죠. 내공을 드러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가래침을 머리에 맞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때 무슨 특검한다고 국회에서 난리 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감수하고 가야 된다. 여든 야든 정치를 할 사람이라면 지지든 뭐든 누가 희화를 하든 기자가 어떻게 쓰든. 그런데 거기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버리는 순간 내공이 드러나는 거다. 이런 실수들이 말이죠. 아까 이명박 대통령 만난 것도 실수라고 하셨고 이런 구설들 오르는 거 희화화되고 신비감 떨어뜨리는 거 다 실수라고 하셨는데 참모가 많잖아요 주변에. 왜 못합니까? 지금 거의 참모들이 방기문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과거 이해창 때도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 자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방기문하고 가깝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경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이미. 내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더 가까워. 여기 1인자 자리에 가까이 오지 마.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철벽수비 이런 데 지금 다들. 철벽수비. 다들 뭐 골머리를 머리를 쓰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선거는 선거 전략가들이 하는 거지 명망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선거 전략가. 국회의원 전직 장 차관 이런 사람들이 선거 참모가 되면 안 돼요. 이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간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이름뿐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참모 노릇하면 안 되거든요. 참모는 전문가들이 해야죠. 스태프들 그야말로. 네. 때가 보면 그런 전문가는 저기 뭐 구색적이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명망가들만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있으니 그게 실속에 하나도 없는 거죠. 실속에 하나. 그나마 또 그 안에서 무슨 외교팀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팀 엠비계 출신팀 충청계 출신팀 이 팀들이 좀 사이에 갈등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후보의 책임이죠. 후보가 그거를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삐걱거리는 게.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나저나 그럼 반기문 총장 이렇든 저렇든 설 끝나면 갈 정당을 정하게 될 텐데 어디 갈까요? 아니 정해졌어요. 바른 정당밖에. 바른 정당밖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 오르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민주당 아니고. 민주당 아니고. 국민의당 안 받을까요?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박지원 대표가 이미 거의 안 받겠다는 뉘앙스를 얘기했어요. 여기 뉴스쇼에서 얘기했어요. 하긴 그래요.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그쪽에서 문을 두드렸다. 우리도 같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멀어졌다. 그런데 그게 답이었어요. 국민의당으로 가는 게 답이었어요. 그래야지 여권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안초 싸우고 붙어서 싸워서 이겨서 안초수표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지. 그야말로 허각지세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게 나 같으면 국민의당으로 가죠. 그럼 제3지대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반기문 중심으로 해서 뭉친다. 이건 아직 유효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그건 유효하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에는 동력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정치판을 좀 요동치게 만들면서 끌고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동력이 거의 많이 떨어진 셈이죠. 지금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가지고 비행을 탔는데. 그런데 하여간 지금이라도 나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간 내가 바른 정당 가까운 사람이지만 바른 정당에 들어가면 희망이 없고 새 정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당 사람들 빼오고 바른 정당 사람들도 빼가고 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여권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벗어나야 된다.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면 그거군요. 지금이라도 돈 없더라도 자신의 세를 가지고선 정당 만들어라. 아니. 지금 바른 정당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정당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거기는 다 현직이 많은데 현역이 많은데 돈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이제 선관이어서 국고보조금이 나오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자기가 국회의원 끌어모으면 다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만들어라. 이게 조언이군요. 그거 만약 못 만든다면 자신의 새 못 만든다면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죄송하지만 총친 거죠. 어이구. 정회원님 지금 너무. 아니. 좋았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막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쟤는 저는 물어봐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데 왜 막 했다고. 제가 얘기만 하면 왜 막 했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제는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금처럼 행보를 계속 한다면 희망 없다.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그렇죠. 지금.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야죠. 이 캠프 분들하고 잘 아시잖아요. 반캠프 분들하고. 조언 이런 조언 좀 하셔야겠네요. 그럼. 제가 캠프 사람들하고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공감한다 그러더라고요. 공감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정당 만든다 그럴 때. 그 말 그 기자들하고 술 먹는 전에서 한 말.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건 절정적인 패착입니다. 그 한마디로 다 무너져버린 거죠.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반기문 총장 얘기 한참 했는데 반풍이 이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으면서 지금 야권의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은 오히려 더 올랐어요. 이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대로 가면 이명박 대 정동영 그 형국이죠. 그때 대선이 떠오르세요? 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나는. 사실 1등이긴 하지만 아직은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20%대예요. 평균. 그럼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 없겠습니까? 결전의 날 전에. 반기문 후보가 드랍을 하면 돌발 변수가 생길 거죠. 드랍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세요? 있죠. 왜냐하면 도저히 승산이 없으면 정말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무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디스가 아니라 지금 그분께 충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은 이 말을 지금 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돌발 변수라면 반기문 총장이 드랍하는 게 돌발 변수다. 아니 그거 말고도 쭉 1등 하다가 이회천 정 총재 같은 경우 쭉 1등 하다가 뭐 하나가 딱 터지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재인의 문제가 되겠죠. 문재인 쪽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도 돌발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굉장히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나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 거기는 지금. 그것도 너무 조심하는 것도 그것도 실수하는 거예요. 왜요 또 그거. 아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는 얘기는 그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비춰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춰지면 또 안 돼. 너무 방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는 또 역공에 당할 수도 있다. 더 센 후보가 치고 적극적으로 나가버리면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한 월간 정두원. 끝으로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죠. 반기문 총장 문재인 대표 지금 대선판에서 어쨌든 양강구도 이루고 있는 1, 2위인데 이분들한테 정치계 선배로서 정치 경험이 훨씬 긴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치 경험이 긴 분으로서. 조언을 한 마디 한 다음에. 반총장에게 먼저.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에서 지금 여권 후보라는 프레임. 정권 심판에 들어간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소생할 수가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는 다 된 것처럼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재명 씨한테 역전당할 수가 있죠. 지금 지지율 차이 많이 났는데요. 그래도 역전당할 수가 있어요. 옛날 뭐 지금 두테르테나 뭐 그거. 또 노무현 후보는 거의 미약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역전당할 수가 있죠.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너무 또 소극적으로 행동해도 안 된다. 그게 정치계 선배로서 던지는 조언.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월간 정두원 하고 나면 이제 또 한 달 뒤에 만나거든요. 다음 주면은 설날입니다. 총취자들께 설 인사 한 마디. 나오신 김에 하시죠.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게 난세입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영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영웅이 지금 국민 중에서 왜 없겠어요. 지금이라도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나타나 주세요. 영웅을 기다리며 정두원 전 의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